안녕하세요. ATV가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무비보 막방이자 미난의 앨범의 막방이자 오늘 너무 슬픔해요. 막방이라니 믿기지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엘키스피입니다. 오늘의 막방이에요. 너무 아쉬워요. 너무 아쉽습니다. 이제 곧 팬분들을 만나러 올라갑니다. 그때 봐요. 안녕! 잘 보인다. 잘 보이지? 거울이다. 싫어. 안녕하세요. 오늘의 마지막이야, 마지막이야. 시간 없어. 너무 아쉬워요. 너무 아쉬워요. 너무 아쉬워요. 노래는 안 되었을까? 네, 잃을 잘 안 되었을까? 네 잃이 잃은이. 누군가 난 그릇한 노래 좋아. 목소리 너무 너무 좋아. 네가 너무 좋아. 네가 너무 좋아. 어떡해 너의 이스라엘 너는 내 손으로 볼게 너만붙이 날 길을 난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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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 둘 셋 안녕하세요 에이핑크입니다 안녕 저희가 오늘 아쉽게도 우리도 만나고 네 이렇게 첫 종류 1집 활동을 이렇게 많이 했는데요 많은 사랑해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다음 앨범도 조금만 기다릴 수 있는 순간 나오겠습니다 마지막까지 정말 감사드리고요 사랑해요 앞으로도 에이핑크 많이 많이 사랑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다음 앨범도 기대해주세요 사랑해요 그리고 에이핑크도 많이 많이 사랑해주세요 그럼 지금까지 에이핑크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 안녕 사랑해요 사랑한대 내가 너희 엄청 사랑한대 사랑한다 그거면 돼 에이핑크 에이핑크 에이핑크